어디 아픈 게요? 아닙니다. 나 자기 팔이 한 것이 영 안 좋은데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던가. 괜찮습니다. 걱정 안 하셔. 이거 뭔 일이야? 밥을 안 먹어서 그런단게 맨날 굶은게. 그런 것도 있고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. 잠을 못 자요? 이게 수면제거든요. 분명 좀 심한 것이네요. 잠이랑 밥이 보약인디. 짜니어라. 수행 맞으면 나아질 거예요. 걱정 마세요. 야 의사선상 고맙소이. 네. 막 그라고 센 측을 하더만. 살펴 가셔이. 물질러 갈라고? 뭐라도 쩌까 잡아볼라고요. 그려라. 톱수다 청아 몸보신이라도 시켜줘야지. 근데 뭘 해줘도 뭐해 말이지. 깡스랑이. 왜 이렇게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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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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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꽃을 바로 시골 가고 세워둔 은부가 뭐야? 나랑 얘기 좀 해요. 다들 갑자기 뭔가 수상해? 놔봐. 하랏다 얘기 좀 하랄게요. 뭐라니까. 야, 이봐요. 이봐요. 뭐하시는 겁니까? 엄마야. 방금 여기 뭐 넣으시려고 그런 거 아니? 서울 사람들은 라면 스프를 넣어야 좋아한다고 해서. 유발요. 잘못 열 지켜버렸대. 우리가 오죽하면 이러겠는가. 사람이 쓰러지기까지 했는디. 뭐라도 좀 매겨야 쓰겠음께. 나가 일평생 조미료라고 넣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여. 아무래도 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갖고 그런갑다 싶어서. 아무거나 해주세요. 응? 먹겠다고요. 밥. 고기 씨, 참말이여? 밥 먹겠다고? 곱사 총각, 밥 먹어. 곱사 총각, 밥 먹어. 곱사 총각, 밥 먹겠다고. 곱사 총각, 밥 먹겠다고. 곱사 총각, 밥 먹겠다고. 되게 이쁩니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원래 이쁘지? 겁나게 이쁘지? 홍아, 싫어한대요? 아니. 저 닭다리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? 아니, 잘 먹네. 아니.